북한이 어젯밤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약 10시간여 만에 또 도발을 감회한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박진호 국방부 자문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일 사망 12주 긴 어젯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고 오늘 아침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이었죠. 고체 연료 기반 중거리 탄도미사일 ILBM 실패한 지 거의 한 달 만인데 연이은 발사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무력 도발을 제기한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7월에 이어서 최근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 회의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 간 핵 전력 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한 것은 일단 북한이 무력 도발을 제기한 전략적 차원의 이유로 볼 수 있고요. 다른 한편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전략 자산이 지속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정제되고 있고 지금 현재 부산항에 핵 추진 잠수함인 미주류함이 입항해 있는 것도 이에 대한 경고성 도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일단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가 지속될 것이고 또 보다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어제 밤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방향은 다르지만 지금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 미주류함이 어제 부산에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겨냥한 도발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저도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에 점정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다 한미 양국 차원의 억지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지난달 22일에 제주항에 이례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 산타페함에 입항했을 거예요. 불과 3주 만에 또 다른 핵 추진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했는데. 산타페는 조금 작은 거죠? 맞습니다. 규모는 작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이후에 미국의 핵 전력 자산이 상시적으로 지금 한반도에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북한에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위협이랄까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년 만에 미주리함에 부산 입항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미 간의 군사당국 간 전략적 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전략 자산이 보다 자주 우리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도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강력한 힘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이고 또 우리 한미 간의 이러한 노력이 한미 1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북한이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군사적 위협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적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억지 대응책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지난번에 이달 안에 ICBM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예견됐던 그런 도발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아침에 쏜 ICBM으로 추정되는 게 한 천 킬로미터가 날아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추가 도발도 좀 걱정이 돼요. 맞습니다. 일단 북한이 자기네들이 미사일 발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발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7월 이후에 5개월여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ICBM 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정보당국 간 발사체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액체가 아닌 고체 연료를 이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올해 들어 총 5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화성 15형, 17형, 18형 순으로 발사했는데요. 15형과 17형 같은 경우에는 액체 연료로 사용한 것이고 18형은 고체 연료로 사용한 것이고 고체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액체 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신속성과 기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술을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15일에 워싱턴 DC에서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고 국방성 담화에서 비난을 했단 말이죠. 어떤 NCG 내용이었길래 북한이 이렇게 발끈했을까요? 이번에 7월에 이어서 두 번째 핵협의그룹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가졌는데요. 우선 한미군사당국이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의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미국이 보유한 핵전력을 운용하기 위한 기획 및 운용에 대한 한미 당국 간 전략적 가이드라인은 2024년 중반까지 수립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전력과 또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 간 전략적 통합 작전 운영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킬 것이고 세 번째는 핵전쟁, 핵작전 시나리오를 기존의 한미연합훈련에 포함시켜서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범위와 내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